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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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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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십시오 뱅 안녕 안녕! 시작했습니다. 오늘의 일정은 일단 호텔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쇼핑도 하고 밥 먹고 내일 좀 일찍이니까 빨리 씻기게 하고 시간이 되면 운동도 하고 예쁘게 놔드리고요 저번에는 달라요 저번에 다른 매점 갔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매점 완전 프라이베시하고 좋네요 패치를 받았어요 아빠 이런 거 좋아할까? 불편해 이게 더 예쁘지 않아? 일단 제꺼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9월 2일에 제가 작년에 여기서 쇼핑을 했거든요 다 쌌어요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선물까지 사고 제거도 사고 네 다 끝났어요 이제 갈게요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저는 항상 모든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 빵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빵 때는 배부러서 다른 거에 내 몸무게 잘 먹어요 왜냐면 이 빵이 더 나은 거 아니죠?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여러분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처럼 드셔보세요 맛있다 근데 버터가 너무 맛있어 고연이 이거 먹을 때 좋아지 고연아 언니 이거 사라드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사라드를 먹겠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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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데이 밀라노 밴리 밴리 오 마이 갓 너무 예쁘잖아 참나 솔직히 미화 언니 날 따라한 거야 나 아이스크림 아 원래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통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오늘은 포인트가 그냥 예쁜 뭐 딱히 있는 거고 옷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발가락도 예쁘고 손가락도 예쁘고 너무 예쁘다 많이 웃으면 안 돼 오늘 진짜 미쳐버려 진짜 뭔가 매듭이 참나 그냥 선명으로 쓸어버리겠어요 어디가요? 진짜 미쳐버려 진짜 미쳐버려 진짜 미쳐버려 여러분 추억이 끝나고 룩 바뀌었어요! 새로운 룩과 스트리트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. 어휘야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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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끝났어! 대박 사건! 5분만! 야! 에릭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처음으로 같이 찍게 된 작가님인데 너무 작아지신 거예요. 엄청 빠르고 엄청 빠르게 와, 진짜. 이번 두 번째 밀란 쇼. 패션쇼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. 역시 첫 번째, 역시 두 번째니까 여유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, 왜냐면 처음에 갔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언니들이나 다른 나라의 가수분들도 있고 이랬거든요. 같이 만나니까 얘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너무 많아요, 친구 마인드 가지고. 오늘은 패션쇼 D-Day 드디어 끝나고! 그리고 이제 저희 펜디 패밀리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항상 저번에도 진짜 엄청 맛있는 식당 데려와가지고 이번에도 기대됩니다. 그리고 내일 아침에 8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요. 로마! 제가 로마 가는 거 제일 로마이거든요. 하, 라임 미쳤다. 아무튼요. 내일 로마에서 할게요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역시 아름다운 펜디 엠버소드 수문기님.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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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고향의 맛. 오늘은 이제 놀러 갈 건데요. 일단은 유명한 로마의 역사적인 크로우세움. 거기서 가야 되고 너무 맛있다. 야채, 계란. 이게 제일 많은 거든요. 내가 소세지. 안 돼, 이거 여우 대하우이라고. 오늘은 제가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어때요? 스타일링을 이렇게 벗어요. 언니 와서 그냥 좀 봐주고 이랬어요. 이러보세요. 제 귀여운 가방라지. 여러분, 귀엽게 선생님들 귀엽게 화장해주셔가지고 준비해주세요. 오늘 하늘이 장난 아니야. 오늘은 리스트를 몇 개 있어요. 찍어야 되는데. 다 안 담겨서. 해피 장난 아니야. 아직 보지를 못했어. 사람 많아서 제대로 볼 거예요. 이제부터. 왜냐면 이게 좀 들어야 역사도 알고 이래서. 저 영상도 있는데요. 저 영상도 있는데요. 저 영상도 있는데요. 저 영상도 있는데요. 나 이제 이런 거. 이번에 엄마 와서 제 반을 정리해주셨는데. 쓸데없는 그만 싸우라고. 왜냐면 제 집에는 인형이랑 그런 것만 가득 채워있어. 다들 귀여워서 이거 하나씩 산단 말이야. 리스트를 찾아보자. 공인한 사람들의 잘". 만난 worldviewУcules. Freak 아시죠? 나 저거 밝혀지겠지? 아니 이쪽으로 진짜 가볍게 기잔데? 화면을 걸리다 아이쿠! 애도를 못해 아 너무 힘들어 아름다워로 よanto 핸드컫이 무선 가르침 왜 다루가 진짜 여행 이리 릴드컫 으 angels 으 으 으 으 으 그럼 1, 2, 1, 1 1, 2, 1, 1 1 사이에게 해 저도 어떻게 표정한가요? 1, 2, 3 1, 2 2, 3 2, 3 5 다 맛있어 아까 유리하는 이 까르보나라 한 번 먹어볼게요. 맛있다. 마이 오줌의 수업이 잘해. 오늘 다 진짜 죽었다는 안다 진짜. 난 이길 때까지 할 거니까. 마이 오줌. 맛있다 여기. 나 그렇게 일곱을 진 거야. 한국 도착. 네 마테스 탑감도. 로마. 사실 로마도 아니고 밀란더도 아니야. 중간이었어요. 제가 차로 이동할 때 휴게소가 있었는데. 그래서 샀거든요. 안녕하세요. 예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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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